터무공사 그녀를 죽이러 온 거야? 이날의 원인을 일어나면 흑막당의 장대주 대시오 나를 죽이러 온 거야? 꼭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인생을 참 구리게 살아온 모양이오 계속해서 목숨 걱정하는 것을 보니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고 죄를 짓지 않아도 죽을 이유가 넘쳐나는 세상에 사람을 찾고 있어 실은 10년 전에 실종된 내 어머니를 찾고 있어 옹송병원이 폐쇄됐다고 들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얘기 맘주에서도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 사람을 상대로 사람한테 도저히 할 수 없는 실험들을 저질렀는데 대주는 좋은 사람, 나쁜 사람 난 그저 살아남는 것에 진심인 사람 많다 제 성심과 다리가 짓대로더러 이마도 큰일 대략 우리 엄마가 지금 멋진 성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이렇게 다양한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만들어 가는 모양은 얼마나 다양할까 예측할 수 없는 인연의 고리들이 새로운 인생의 모양을 만들고 방향을 만들고 막연한 듯 보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고 구체적인 이끌림 계산도 안 되고 또 계산할 수도 없는 강렬한 휩쓸림 또 계산할 수 없는 고맙소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오 꼭 가야겠소 10년이요 그런 내역이 있는 걸 알았소 괜찮냐고 굳이 묻진 않겠소 안 괜찮다는 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마지막은 말이 죽지 마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나 일단 여기서 살아나갑시다 정신 차려라 가기는 어디 가겠다는 거야 죽고 싶어? 죽고 싶어? 사쿠라가 우르마데 누구도 제게라는 것 말투 가기 구멍에 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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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